신혜범 씨 노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시검 순위도 꽤 오래 했었고. 맞아요. 음원 차트에도 계속 올라와 있고. 네, 음원 차트의 순위도 꽤 오래 진입해 있었어요, 1위에. 이거 이렇게 되면 저작권 여행이 뭐 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쏠쏠했죠. 그 앨범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만들어서. 대박이다. 네, 꽤 괜찮았어요. 전미도 씨도 노래를 잘했지만 여러분. 신혜범 씨입니다. 그러니까요. 원곡자예요. 그렇죠. 누래를 우리가. 누래를 우리가. 누나, 들어가야지. 누나,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안 돼. 이건 해야 돼. 조금만, 조금만. 지금 1년 6개월째 노래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신혜범, 신혜범. 잠깐만, 잠깐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혼한가를 참 좋아해요. 아니, 난 노래 시키면 집에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일단 MR을 혹시 몰라서 준비했다는데. 자, 저도 오랜만에 주십니다. 신혜범 팬들의. 박수를 저희에게 뵙겠습니다. 우, 우, 우! 오, 우! 마리다. 와. 좋다. 좋아. 아, 이 달에 너무 좋아. 이야, 이거 진짜... 이점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따스히 감싸준 너를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해요! 왕복하신다, 왕복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사랑해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그대가 흔들린데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저의 그날처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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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아 우리 우라아 나 목소리 튀었어 이거 내보내면 안 돼 누나 내보낼 거야 말도 안 해도 생각하지 마, 너무 잘했어. 진짜 방송 속들은 믿을 게 못해, 진짜. 아니야.